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학계 1장에서 2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약 16년 동안 중단된 시점에 귀한 공동체의 학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외부 방해에도 있었지만 귀한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성전 재건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대며 미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70년이 다 찼고 건축할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공동체가 다시 마음을 다져 성전 재건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귀한 공동체는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귀한 공동체가 크게 회개하며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성전 재건의 일이 난관에 부딪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그들이 바뀐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로부터 23일 만인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귀한 공동체에게 전해집니다. 이는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 후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옛 성전보다 못한 새 성전을 보고 실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새 성전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세 번이나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 중단 후 오히려 힘들었던 때를 상기시키며 성전 재건 완수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신 지 두 달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과거를 돌아보며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네 번째 메시지는 수룩바벨로 예표되는 메시아의 심판과 통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 번째 메시지를 주신 날은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룩바벨로 예표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두려워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화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닥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할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화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화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화를 경외하며 그때 여화의 사자 학계가 여화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화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화께서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메 그들이 와서 만굴의 여화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 2장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화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룩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화가 이르노라. 수룩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하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화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화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고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화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화의 전의 도리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화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화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룩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오. 여러 왕국들의 보자를 엎을 것이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스할디엘의 아들 내종 수룩바베라. 여화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